영등포구 새마을 분여회가 사랑의 밑반찬을 나눴습니다. 새마을 분여회 회원들은 당산골 행복꽃간 야외공간에서 지역 내 어르신 200세대에 나눌 열무김치와 삼계탕을 조리하고 영등포구 각동주민센터로 전달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최연일 영등포구청장도 함께했으며 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하루하루를 건강히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를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영등포구 새마을 분여회는 밑반찬 나누기, 김장 나누기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.